아이바세스 새품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잖아 오! 칠해도 컴이 보여요. 너무 좋다. 막 칠해도 되잖아? 이건 극장판의 한 장면이에요. 무슨 장면일지 상상이 가시나요?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찍을 거예요. 나라의 머리와 비슷한 색이 없어서 너무 심한 거? 빨간색이 더욱, 이 핀파리. 흠! 한번 칠하고 봅시다. 크레파스는 이제 2,000원짜리 8, 8, 8, 8 크레파스입니다. 요즘 초메플레이션은 6,000원짜리이신가요? 안 쓰진 않겠죠? 아, 저거 파는 게 너무 어려웠어. 그런 거 있잖아요.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쓰는 크레파스 같은 거는 엄청 넓은 공간을 빠르게 칠할 때는 좋은데 좁은 공간을 디테일하게 칠하는 데는 조금 불편해서 이걸로 고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꼼꼼하게 잘 안 말리네요. 가루도 너무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. 여러분 샤이닝스타 극장판 보러 와주실 거죠? 웃고 있어요. 진짜, 진짜 재밌을 거라고요. 어린아이들은 이 적은 색을 가지고 용쾌 그 많은 걸 표현해내네요. 대단해. 어떻게 하는 거야? 무슨 동생을 이랬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였을까요? 응? 우리는 팔 부분에 색이 달라요. 아, 이렇게 칠하면 안 되는 건가? 이상해요. 느낌은? 응. 가로 당기는 게 되게 심하네요. 오. 편집, 페라몰이 갑니다 크레파스엔 양보라가 없으니 그냥 보라색으로 화이트를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약간 오를데로 돌아가는 기분인데? 크레파스는 손톱으로 긁어내주는 것 같아요 크레직 에이전트 이런 것들만 해도 느낌적인 느낌만을 내는 건 대망의 눈코입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지? 크레파스는 크레파스는 손톱으로 긁어낼 수 있어요 이건 눈인데 오마이갓 누구예요? 소리가 좋아요 크레파스의 의미 천가입니다. 속도입니다. 햇빛입니다. 약간 설명해줘야 이게 뭔지 아는 것들 중이네요. 자, 얘들 눈은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크레파스의 한계인걸로. 자, 이건 과연 극장판의 어떤 장면일까요? 아,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게 좋네. 다음주도 극장판의 한 장면으로 그려볼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케이팝 애니메이션. 극장판 샤이닝스타. 새로운 루나틴의 탄생.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.